자 그러면 우리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생긴 코드를 작성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쉽지 않았죠? 안 하신 분도 많을 건데 이렇게 생긴 코드를 제가 손으로 짰을 것 같아요 짰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이런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재미 삼아서 또 실습 삼아서 이렇게 생긴 코드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봅시다 즉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삼 점 py 파일에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사 점 py 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 코드는 어떤 코드인가요? 어 여기 있는 삼으로 인해서 헬로 워이드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세 번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만약에 열 번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삼을 십으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열 번 화면에 출력되는 코드로 금방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이렇게 생긴 코드로 이렇게 생긴 코드로 자 다시요 여기에 있는 이 헬로 월드라는 이 부분을 얘가 실행된 것이 밑에 있는 이 코드잖아요 대신에 이 반복문이 실행됐을 때 이렇게 생긴 코드가 이 화면에 출력되게 하면 우리는 저 코드를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이 반복문을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해보면 여기서 제가 프린트라고 하고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 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 헬로 월드가 이렇게 잘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잘 보면 요렇게 요런 코드는 실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 여기가 문자열이 해야 되는데 문자열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가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상태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요거를 우리가 출력하면 이 뒤에 숫자는 붙어있지 않잖아요 자 그럼 숫자가 뒤에 붙어있게 한 번 해보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숫자가 어디에 위치하면 되냐면 바로 이 자리에 자 이 자리에 위치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에다가 변수 i가 변수 i의 값이 일단 저기에 오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되죠 얘를 실행시키면 그냥 i가 찍혀버립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냥 문자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변수 i로 처리가 되냐면 여기 있는 이 i의 값을 문자열 바깥쪽으로 빼야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을 문자열화 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부분을 문자열 문자를 의미하는 특수한 기호인 따옴표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i를 뒤에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요만큼을 다시 문자로 묶어야 되니까 더하고 i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행을 시켜보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데 요건 실습 아니니까 그냥 제가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음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이 문자열이잖아요 저거에 타입이라고 이렇게 감싸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저 타입의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데 자 뭐라고 되어있나요 str string string은 영어로 문자열이라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 타입하고 제가 숫자 1을 입력해보겠습니다 클래스 인트에요 인트는 인티저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 인티저는 정수라는 뜻이고 정수라는 것은 그냥 숫자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값과 1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앞에 있는 것은 문자열 뒤에 있는 것은 숫자 즉 데이터의 형식이 다릅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그 에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캔트 컨버트 인트 오브젝트 투 스트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 컨버트는 뭔가를 변환하다라는 뜻인데 앞에 캔트가 붙으니까 무언가를 변환할 수 없다 즉 인트 오브젝트 정수 정수의 값을 문자열로 변환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에 있는 이 변수를 문자로 변환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기 있는 저 숫자를 문자 1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str 이라고 하는 저 명령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안에다가 숫자를 넣어주면 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형식이 문자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hello world 1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이해가면 너무 좋지만 이해 안가면 나중에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안 사실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바로 여기 있는 i가 숫자고 이 i와 결합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문자이기 때문에 에러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 저 숫자를 문자화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헬로 월드 0, 헬로 월드 1, 헬로 월드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당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숙제는 뭐였나요? 0, 9, 18 이렇게 27 이런 식으로 9씩 올라가는 9씩 커지는 숫자를 제가 뒤에다 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i에다가 곱하기 9를 하면 i의 값이 0일 때는 0 곱하기 9니까 0이 될 테고 i가 1이면 1 곱하기 9니까 9가 될 거 아니에요? 실행을 시켜보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아까랑 똑같은 코드가 나왔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ruby도 우리가 똑같은 작업을 해봐야겠죠 자 ruby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ruby 3.rb 파일을 듀플리케이트해서 복사를 합니다 4.rb로 그리고 10번 반복할 거니까 얘를 1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ruby의 코드에 맞게 put로 변경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hello world라는 것은 문자열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가로 큰 따옴표로 묶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여기에다가 i의 값을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되질 않죠 여기에다가 이제 문자를 요만큼이 문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찍고 i를 더하고 더하고 그리고 요만큼이 문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작은 따옴표를 또 한 번 해야겠죠 그리고 한 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여기 에러가 이렇게 떴어요 여기 있는 이 에러도 이전에 우리가 파이썬에서 살펴봤던 것과 동일한 에러입니다 즉 여기 있는 숫자가 담겨있는 i와 문자를 결합하는 게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합을 직접 하기 전에 이렇게 i를 괄호로 일단 묶은 다음에 i 곱하기 9를 해서 i의 값을 0, 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요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에 해당되는 어... 9의 배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요만큼이 9의 배수가 되는데 그 뒤에다가 문자열을 아니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는 명령인 점 to s 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붙여주면 실행시켰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코드에서 여러분이 요기 있는 이만큼의 구간 점 언더바 s 괄호 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여러분들이 저거에 해당되는 문법적인 요소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도로 살짝 느끼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거 이해 안 간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코드가 나오죠 그럼 이 코드가 우리가 만든 루비 코드가 되는거죠 자 그럼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0부터 81까지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끈기 우 우